목숨, 나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 속에서 나한테는 콘텐츠오끼러나 두개의 위생님입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우선 빌리를 저희만 선지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강제할게요 저희가 지금 27살 전에 무대 인사인데 저는 어제도 타이틀 같은 것처럼 예쁘고, 맥불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송을 감사드립니다. 영화 9시 전에 공평을 많이 긴장하시고, 범행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희나고 귀신 없는 공평은 아니니까, 저는 레벨트하시고, 장소생이 많이 계시고요. 11시 이후에 우선 제가 아주 오랫동안 현할 장애도로 소원이 있으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전원에서 수준 역할을 맡으신 유희입니다. 내 깡패라클레인TV. 네, 지금 내 깡패라클레인TV입니다. 10년 이후로 지금 이렇게 마저 앞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국장님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 영화 앞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황금영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 자매에서 수준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 보시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수고야. 근데, 영화 정말 재밌어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다시 홍보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봤는데 이 영화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무서움이 막 기분 나쁜 무서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몰랐다 싶다는 것처럼, 웃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유쾌해지고, 되게 막 그, 막 올라갔다 내가 나한테 여러분들을 아주 정말 즐겁게 해드릴 영화이니까, 너무 고문되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치고, 재미있게 보치다는 주변에 입성은 많이 내주시고, 또 SNS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재미있게 보셨잖아요. 네. 재미없게 보셨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미없게 보셨다는 분들은 그냥, 재미있다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미있게 많이 봐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신 분들, 두 분께 하는 사람은, 저희가 특별히, 이선균 선배님하고, 정유미씨가 정말 감사드릴 거예요.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바라들이시고, 많이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추천으로, 뽑아서 드릴 건데요. 배우분들이, 좌석 번호를, 호명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좌석이면, 신나게,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HR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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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폐라트 네임. 내가 폐라트 네임. 내가 폐라트 네임. 네. 내가 폐라트 네임.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가 출연한 작품을, 3개씩 얘기할 수 있다. 아니. 한 개는 있었습니다. 있다. 있다. 없어요? 없다. 네. 말씀해주세요. 출연 좀 감사해요. 아, 지금 질문이 너무 가야죠. 그래, 그래. 바꿔 슬퍼 타드려야 돼. 응, 완벽할 때? 바꿔 슬퍼 타드려야 돼. 바꿔 슬퍼 타드려야 돼. 바꿔 슬퍼 타드려. 어, 바꿔 슬퍼. 어, 바꿔 슬퍼 타드려야 돼. 어, 바꿔 슬퍼 타드려야 돼. 네.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선물은, 양갱과 복점을 미리 먹어주는 복점이념. 그리고 감독님께서 직접 그리신 5종 포스터 6세트. 그리고 CG 위에는 엣지 치수가 있죠. 저희 장, 달걀을 아주 간단하게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래오래 두 사람이 걸려주실 수 있게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셔요. 재밌게 보셔요. 우리 언니! 으,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